화이트 시리 200장 사고 팬미팅 당첨되라 제발 나 진짜 안되면 ㅈㄴ 나 진짜 나 ㅈㄴ 많이 샀어 나 만약에 여기서 당첨 안되면 안나오면 진짜 여기다 갔다오게 됐어 다뤘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깔끔하게 인증 김봉혁 880231 준비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도로망이 다 탔는데까지 다 튀겼다 여러분들 아시죠? 교보문고에 보트렉스 털업도 내가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아니 손에도 되게 좋아졌어 되게 보들보들 거예요 여기다 도배하고 지금 썼도록 할까봐 트와이스 사진 나현 정현 고모 산하 지효 지효 너무 예쁘지 헤헤 그리고 미나 다현 채영 스위 한 장 더 있죠? 단체 컷 깔끔하게 다 외웠습니다 예스 오 예스 흰색 있고 그리고 검정색 버전 있고 그리고 빨간색 버전까지 한 장 나오겠죠? 한 장씩 까볼게 지금부터 나오면 대박 아니 나 진짜 가서 진짜 당당하게 원스 인증하고 내 주민등록번호 보여주고 악수하고 더 싸인받고 사진찍고 싶다고 보이를 사진찍고 싶은데 이거 발표라는거라고? 똑같다고 나오는거 아니에요 네? 형 앨범 사서 나오는게 아니라 이번 고양이 스타필디에서 사서 옹모하는거야 네? 안 나온다고요? 예스 오 예스 아 잠깐 나 지금 식은땀 존나 흘리고 있어 잠깐만 아 아아아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나 어떻게 하지 이거 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팬사인을 4번 갔다 온 사람인데 말해봐 어떻게 안받을 수 있는데 말해봐봐 따라오 지정한 지점에서 앨범 사야됨 이거 잠실 핫트랙스 아마 있을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핫플레이스여서 잠실 사거리 핫트랙스 거기 아닐까? 아 잠실 핫트랙스 맞지 않냐고 진짜 나 160 몇만원 들었는데 애들아 니들 나 트와이스 못만나게 할려고 지금 드립치지마 형이 또 가서 만나는거 존나 배아파서 그러는거지 나뿐새끼 니빌 그렇게 살면 안돼 아유 배아프지 나가서 만나는거 손잡고 원스턴 핸사인 나가서 브이하고 산짓는거 존나 니들 야이 놀부심뽀들아 미국간다 야이 나쁜놈들아 제발 제발 들어있어만해 일단 나현 자 난 있을걸 믿습니다 CD 뒷편에 아무것도 안가져있구요 어? 들어있네 니들 배아파서 그런거 알아 내가 나현씨랑 사하나씨랑 진짜 모모씨랑 가서 사진찍고 브이하고 그러고 나쁜새끼들 니들 그렇게 살면 안돼 이새끼야 어? 일단은 멤버들 편지 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불안해 얘들아 뭐가 안나오고있어 얘들아 좀 불안하다 형 그럴리가 없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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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일단은 여기 있는 맥장에 카드가 더있거든요 태영 리나 정현 보모 지효 잠깐만요 내가 봤을땐 이게 뭔가 같거든요 제발 이거 안나오면 진짜 X 된다 나 진짜 입장에 뭔가 있을거 같아 이거 앞장 사진이고 이제 한장 깠다 이제 한장 깠고 흰색 깠어 부정하지마 니가 아니면 형 특표라도 할게 황금 카드가 좋겠어 황금 카드가 좋겠어 기다려봐 애들이 들어오는거 아니야 어? 여기 앨범은 정현이네요 정현이고 구찌도 있다 구찌 구찌에서 봐야돼 구찌 지효에 지효가 들어있네 쌍지효 산하 트리플 지효 아 뭐야 대박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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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코드라지효 근데 X나 대박인데? 저 코드라지효 나와보다 뭐 없어요 여러분들? 지효 내장 나와보다 뭐 없어요? 아니 트와이스 뭐 팬미팅 뭐 진짜 앞장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지금 코드라지효 나왔다고 아 내장 나왔는데 이거 뭐 없어요? 없어요? 아 믿는다 아 나와라 뭐 저기하라 나와라 중복권 아 이것도 참 아 기다려봐 한장만 더 까볼게 근데 색깔별로 흰색 빨강색 검정색 한장씩 놔볼게 어차피 세장은 살거야 무조건 내가 슬슬 지금 땀나죠? 등 뒤가 서늘하죠이? 또 왜 킥구멍에서 물나오는거 같아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야 봐봐 헤드셋 젖어있어 보이냐? 헤드셋 지금 젖어있는거 보여? 헤드셋 젖었네 존댓다고 채형이구요 나염 야 뭐야 나 초커카드 나온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초커 아니야? 이거 맞지? 이게 의목걸이지? 네? 함정카드야? 어? 말단댄 소리 하지마 인도권이라고 말해줘 제발 아 제발 말해달라고 이거 초커라고 말해줘 사진은 못 꽂힌 예스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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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다 비수가 가슴에 와서 꽂힌다 아기한테 한장 짝이한테 한장 그리고 잠시동 보고한테 밑에서 한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야 어디서 응모해야돼? 고향 스타필드에 있는 모모사운드 웨이브에서 앨범을 구매하시고 응모하셔야 되면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하루 밖에 없네? 나 지금 그럼 방종화가 가가지고 텐트치고 기다려야겠네? 가자 가방 어디 없어? 가겠습니다 좋아 선물하고 저 그럼 진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물 하나 챙기고 그리고 민증 어린이야 아 모르겠고 나 지금 존나 현기증 나니까 일단 명찰 달고 갈거고 패스 끼고 간다 아 진짜 존나 정신없다 오늘 재고 없든 말든 간에 그냥 갈거야 아 나도 인증한다 여기가 보람마귀 하나 입고 갔다 온다 아 넌 매진이야 내 입고 있겠지 형폭성에 어긋나잖아 아 몰라 매진이면 나 그냥 JYP 앞에 갈거야 그냥 지금 몸살거리는데도 나 갈거야 나 진짜 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간다 갔다올게 아 얘들아 진짜 CG 사실께 도와줘라 아 나 진짜 회사인에 가야돼 나 이번 앨범 때는 진짜 가야돼 믿어줘라 나 알게 하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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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